팬분들이 저희 둘의 조합을 좋아해주는 이유가 삼촌이 해준 사인 때문인 것 같아요. 팬분들이 저희 둘의 조합을 좋아해주는 이유가 삼촌이 해준 사인인 것 같아요. 무슨 사인이지? 이제 삼촌이 동원이 아빠 될 때까지 삼촌이 지켜줄게 라고 사인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. 그때 기억나요? 그 사인 아직도 제가 갖고 있어요. 그거 저희 하동 카페 가면 해놨어요. 액자에다가. 맞아요. 기억나요. 그 사인. 다이어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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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